아 이 식어치 또 왔다. 뭐 할 거 같은데. 뭐 하는지. 네. 아 너무 잘 모르겠어요. 좀 차 먹으러 왔어요. 다 있어. 너무 잘한다. 뭐 할 거 같은데. 야 고요. 징역이 안 일어난다 그치 응? 징역이다 징역 그치 일어난 줄 알았어 오늘 날씨 좋다 안녕 오늘은 주말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우선 지금은 오후 2시인데요 이제 아침 같은 점심을 먹고요 제발 일찍 일어나면 안 돼 사실 나 12시 알람을 맞춰서 그때 깼어 근데 뭔가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아침은 바나나 우유에 토스트에 시금치 계란 묶음입니다 아 이 시금치 또 왔다 오늘은 토마토가 없어서 못 넣었다 맛있는데 그치 이거는 딱 비주얼과 비례하는 맛이야 맛있지 않냐? 비주얼이 그렇게 좋아 보여? 맛있지 않아? 진짜 맛있는데 이래 이렇게 해 오늘 오랜만에 5,400원 이번 주 내내 날씨 좋대요 이번 주 내내 날씨 좋아 반바지 입을 수 있는 맛은 역시 인 것 같아 내가 볼게 진짜? 응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먹을 거를 만들 겁니다 그 아몬드 우유에 엄마 스타벅스 시럽이 있는데요 그걸 섞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이제 여기다 만들어줄 건데 3cm만 보면 되는데 저는 단 게 좋기 때문에 뭐가 3cm인지도 모르고 3cm? 나만 보여요 됐어 됐어 갑시다 이제 유튜브를 볼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는 유튜브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분 꺼 이러면 몰라요 그냥 자꾸 추천하기 뜨더라고요 그냥 유튜브 홈에 외국 분이신데 뭐 택톡 영상 보고 리액션 하시는 거 같아요 말하시는 거 외국 분이셔서 영어로 말하시잖아요? 조금 알아듣습니다 조금 알아듣습니다 아주 조금 알아듣는 게 어디예요 보통 이런 것만 보진 않고 보면서 게임을 해요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합니다 한번 더 ajuda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물을 준비했습니다 고춘한 도착 라면 저번에 먹는데 맛있어요 그랬다 저번에 왔을 때도 기다렸을 거 같거든요. 여기 맛있어서 사람 많은 거 같아요. 자리가 다행히 바로 있어서 왔고요. 여기서 음식을 신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멘. 저번에 이거 먹었으니까 돈은 매운 거. 돈코치 먹었지. 스파이시 탕탕 먹을 거야? 나도 스파이시 탕탕. 오늘은 다 스파이시로 갈까? 다 스파이시 탕탕. 처음으로 사과머리 뱉습니다. 반바람을 해보고 싶었어요. 귀여워. 다 스파이시 탕탕. 다 스파이시 탕탕. 다 스파이시 탕탕. 다 스파이시 탕탕. 자리 바꿔주셨어요. 빨리 나가지고 못하고 싶어. 그치. 여기 맛있어. 스파이시 많이 안 매워야 될 텐데. 유은이 먹을 수 있을라노? 정말 설마요. 다 스파이시 탕탕. 다 스파이시 탕탕. 오오오오. 엄마 것도 구리인데? 누나 이거 써. 이거. 나 그거 이거.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건 뭐야? 유부? 아니 죽순 죽순. 후바가 좋아하는 죽순. 뭐니? 채영. 소영. 소영. 아니야. 고추 얇게 했던 그런거지. 새우 소영. 고추 얇게 했던 그런거지. 새우로. 야 진짜는 무슨. 니가 더 어이없어. 나 저걸 좀. 저벌게 더 맛있어? 저벌게 더 맛있어? 맛은 있는데. 네. 맛있어? 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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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매운거는 모르겠어. 안 매워. 이제 달라라마 갈거에요. 공차에서 버블티를 사고 달라라마에 갈건데. 저번에 공차를 갔었는데. 폴을 추구 안하면. 폴을 추구 안하면. 여기는 폴이 안주더라구요. 왜 그럴 수가 있어? 솔직히 버블티라는건. 이름에 버블이 들어간다는건. 그 버블을 먹기 위해서 먹는건데. 버블티 아니었잖아. 그래 밀크티였잖아. 타로 밀크티. 거의 없어. 이러면 바꾸세요. 버블티로. 보ód使ょ기. 밖을 먹음이 너무 많아서. 되게 잘하는데요. 공차가 immediately 왔어요. 한, 둘, 셋. 신나는 저거예요? 카드 그거면 돼? 응. 그리고 로제인형 하나 사갈 겁니다. 1.25도요? 공차 먹으러 왔어요. 리필쟁이 아주 잘 어울려요. 맛있어? 여긴 버블이 너무 작은데? 짠! 짠하자! 로제 인형 맘에 들어? 아 귀여워! 로제 인형 마음에 들어? 아 귀여워! 물 좀 뜯었다! 로제야! 인형 왜 좀 가지고 왔냐? 로제야! 인형 박살렛도? 눈 봐! 귀여워! 진 사람이 내일 아침 스파게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니가 만든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 거야? 스파게티 해야지? 그런 얘기는 아니지? 저는 제가 지게 된다면 아침밥은 콩라면일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요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야 저랑 얘기해 하세요 난 써주세요 언니 엄마 얘기해 아니? 엄마도 얘기해 연습하니 연습하니 아우 쉿 카드 누구 찍지? 엄마! 안 썩었지 엄마? 섞었는데? 이게 뭐야? 좀 다시 섞을까? 그래 왜? 왜 배가 부른가 보네? 우리 하나 다시 바이러그 하자 응 rock, paper, scissors, shoot! 아아악! 파이러그 마사이사스럴뿐인데 오케이 나부터 나 다야? 응 원카드 해 원래 원카드 복수해 빨리 할 거 없어 A 있는데 페이클로 보여 엄마 폴드 이건 연습게임이었어 유리아 추운 파스타 엄마 표 파스타 유리아 파스타 연속게임이었다고 유리아 파스타 소커불렛 좀 신박한 방향으로 진짜 언니 피 좋은 거 같다 희지 언니한테 초코를 다 들어갔나 봐 나한테 보여줄게 나한테 보여줄게 나한테 보여줄게 내가 다 보여줄게 엄마 내 카드 엄마 내 카드 이거 봤어? 내 카드? 응 나 끝 그렇지 아 안돼 내일 아침 내 말 해 네 빨리 해 끝 근데 조카가 동생이거든요 말도 안돼 이거 무효야 나 으아 아이라휘 아 actually 죽여봐 누구누구누구 은혜뀬 이제 잘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2시 반인데 앉으면 엄마가 뭐라 할 거기 때문이지요 사실 전 또 메울 수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있어?